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설입니다. 요즘 기본적으로 증시 상황이 좋지 않은 데다가 SG 증권발 충격까지 더해진 상황에 마이크로 2나노와 토마토 시스템이 상장 후에 매우 불안정한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5월의 공모주들, 어쩌면 조금은 어려워질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이 앞서는데요. 오늘은 5월의 첫 하자죠. 트루엔 미리 살펴보겠습니다. 진영과 큐라티스의 일정이 뒤로 밀리면서 트루엔이 첫 주인공이 된 거예요. 자 보시죠. 트루엔은 인공지능 영상 감시 솔루션 전문 기업이라고 합니다. 주로 뭘 팔고 있냐면 IP 카메라의 매출 비중이 80%를 넘어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IP 카메라는 유무선 인터넷과 연결이 돼서 PC나 모바일, 스마트폰 같은 다른 기기로 영상의 실시간 송출이 가능한 카메라를 얘기하고요. 카메라 본체, 카메라 모듈, CPU, 디코더, 영상 압축하는 칩, 네트워크 전송하는 칩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날로그 CCTV는 녹화한 뒤에 필요한 부분을 다시 찾아서 봐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IP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은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IP 카메라도 마찬가지로 주로 방법용으로 쓰이고 있죠. 영상 감시. 이렇게 설립 초기부터 회사는 국내 IP 카메라 성장을 조금 주도해 왔는데 IP 카메라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켰어요. AI 기술까지 접목을 시킨 엣지 AI 카메라를 개발한 겁니다. 덕분에 자동차의 번호판 인식이라든지 객체의 정확한 인식, 그리고 추적, 돌발 상황 감지 등의 AI 기반의 영상 분석 기능을 제품에 탑재할 수 있게 된 거죠. 회사는 AI 카메라 그 자체, 하드웨어 기술뿐 아니라 딥러닝 알고리즘, 소프트웨어 원천 기술까지도 모두 보유하고 있어서 설계부터 생산까지 원스톱으로 솔루션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사실 AI 영상 분석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트루앤 말고도 꽤 많습니다. 또 그 기술을 보안에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는 회사 또한 트루앤 말고도 꽤 있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좀 찾아보면서 느낀 트루앤의 차별화된 경쟁력은 어디에 있냐면요. 트루앤의 엣지 AI 카메라는 별도의 AI PC 서버 구축이 필요 없다는 부분에 있습니다. 보통은요. 왼쪽의 그림처럼 통합 관제센터 VMS에서 영상을 수신하고 저장을 한 다음에 AI PC 서버에서 AI 분석을 실행한 뒤 그 분석 내용이 최종 화면에 송출이 된다. 이런 구조도를 갖게 되거든요. 근데 트루앤의 엣지 카메라는 카메라 자체에서 딥러닝 기반의 AI 영상 분석을 바로 지원하기 때문에 별도의 서버 필요 없이 분석된 영상이 통합 관제센터를 통해서 표출이 되고요. 이 AI 분석 과정에서 이상이 감지되면 바로 카메라에서 이벤트 알람이 나갑니다. 그래서 우선은 AI PC 서버가 불필요하니까 설치비와 운영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말단에서 바로 AI를 실행하기 때문에 AI 엔진의 과부하를 방지하고 높은 정확도를 유지할 수가 있고요. 서버가 따로 필요 없기 때문에 다양한 운영 체계에서 이용할 수 있어서 확장성도 우수하다고 합니다. 제가 이걸 왜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AI 영상 분석 솔루션을 이렇게 보안 시장에 적용을 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최근 몇 년 동안 상장한 기업이 두 개 있었어요. 이노데브와 핀텔 이노데브는 AI 영상 인식 기술을 보유한 통합 관제 기업이었고요. 핀텔은 AI 영상 분석 솔루션 기술을 보유한 소프트웨어 기업이었습니다. 근데 이 둘은 회사에 기술을 적용하려면 방금 설명했듯이 서버, 고가의 서버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그 영향 때문인지 수익성이 좋지 않았거든요. 이노데브의 경우에도 매출 규모는 꽤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기는 한데 영업이익률이나 단기순이익률은 낮은 편이었고요. 핀텔 마찬가지였습니다. 소프트웨어 전문이지만 그뿐만 아니라 통합 관제센터에 필요한 카메라와 서버 기자재까지도 납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출 원가율이 매우 높아서 수익성이 영 꽝이다. 이게 큰 단점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트루엔의 IP카메라는 서버가 따로 필요 없다? 그렇다면 수익성 지표가 어떨지 가장 먼저 궁금해져서 실적부터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보시면 매출 규모는 굉장히 안정적이기는 한데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지는 못합니다. 이렇게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특징이죠. 근데 확실히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서버 같은 기자재가 필요 없기도 하지만 부품 제조업체와의 공동 개발로 또 원가를 낮춘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루엔은 성장률이 높진 않지만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다는 측면에서 실적이 조금 더 안정적이고 탄탄하다라고 보기는 했습니다. 자 본 김에 재무 안정성 지표도 이어서 보시면요. 유동 비율이 굉장히 높고 부채 비율은 평균 대비해서 현저히 낮습니다. 차익금 의존도는 0이고요. 지속적인 순이익과 현금 흐름이 발생한 덕분에 사내 유보금도 증가했고 또 무차입 경영을 유지하고 있어서 재무 구조가 굉장히 안정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모로 좀 안정적인 구조를 하고 있긴 합니다. 현 시점에서. 다시 돌아와서 회사의 AI 솔루션이 적용되고 있는 분야를 보면 매우 다양하죠. 스마트 교통, 스마트 방범, 국방, 재난재해 등등에 적용 가능한 솔루션은 확보를 한 상태고요. 앞으로 스마트 팩토리나 스마트 팜, 수술실의 CCTV나 중대재해법, 무인매장 등등으로 계속 영역을 좀 확장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에서 문제 발생이 감지되면 미리 예방을 할 수도 있게끔 그렇게 하겠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현재 국내 주요 정부기관들, 청와대, 국방부, 경찰청, 소방청 등등과 지자체, 공공기관 다수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고요. 주요 파트너사를 보시면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이노댑과 핀텔이 있습니다. 트루엔의 IP 카메라, 공공영상 감시 시장 점유율은 40% 정도로 시장에서 꽤 앞서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기는 한데요. 아직도 공공시장 전체로 보면 여전히 AI 카메라 보급률은 20% 정도로 낮은 상태라고 합니다. 2027년까지 공공기관 대상으로 AI 카메라를 전수 도입할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요. 이에 따른 수요 증가가가 기대되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실적에서 봤듯이 B2G, 공공기관이나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은 실적이 안정적이기는 한데 성장의 한계가 느껴지곤 하거든요. 이에 대해서 회사 측은 해외 시장을 확대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올해 하반기에는 중국 심천의 사무소를 설립해서 더 안정적으로 부품을 수급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또 미국 시장이 아무래도 제일 크기 때문에 24년 상반기 중으로 미국의 법인을 설립하고 해외로 좀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그런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회사가 좀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려면 B2C 사업이 필요하단 말이죠.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B2C 쪽으로는 스마트 IoT, 사물인터넷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카메라, 스마트 도어벨, 스마트 리모컨, 이런 다양한 IoT 기기들과 함께 구독형 서비스인 이글로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 막 아이 있는 집이나 애완동물 기르는 집에서는 실시간으로 상태를 좀 확인하는 이런 스마트 카메라를 실제로 적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트루앤의 솔루션은 아기의 호흡이 바로 모니터링 가능한 그런 특화된 기능이 또 탑재되어 있다고 하네요. 일반 소비자 대상이기 때문에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가 되고 있고 또 세계 최대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아마존에도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누적 판매 대수 10만 대를 돌파했고 이글로의 누적 이용자 수는 7만 6천명을 넘겼다고 하네요. 스마트 IoT 솔루션으로 국내외 B2C 시장을 공격적으로 좀 확장해 나가겠다는 포부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보면 보안용 IP 카메라 업체라고 딱 들었을 때 가진 선입견보다는 꽤 괜찮아 보이는 기업이었는데요. 그래도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 큰 업종은 여전히 아니다. 그래서 해외시장과 B2C가 좀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어야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250만 주를 공모하고요. 공모가 밴드는 만원에서 만이천원을 제시했습니다. 공모 규모는 250억원에서 300억원 정도가 되겠고 시가총액은 약 1100억원에서 1320억원 규모로 상장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청약은 8일부터 9일까지 진행되고요. 환불까지는 이틀 걸리고요. 상장은 5월 17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의 단독주간이에요. 신주모직 100%고요. 우리사주 조합에 배정된 물량은 없습니다. 그리고 상장 직후에 유통가능한 물량은 38.09%예요. 조금 높은 편인데 기존 주주 비율은 15.36% 그리고 공모 주주의 비중이 22.73%입니다. 총 밴드 상단 기준 금액으로는 약 503억원 정도가 되는 수준이겠고요. 기존 주주를 보면 유한타 세컨더리 2호 펀드 김용대 전 대표이사 사회이사 윤길배 씨 그리고 기타 소액 주주 26명 있는데요. 이들의 매수단가가 파악이 좀 잘 안됐어요. 우선 VCD를 보유하고 있는 지분은 2008년 산업은행이 취득한 9주를 넘겨받은 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유입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단가를 좀 파악할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보면 9주를 넘겨받은 VCD 중에서 투자 후 예비심사 청구까지 2년 넘기지 않은 기관들은 다 보호예수가 걸려있습니다. 1개월 근데 유한타 세컨더리 2호 펀드는 보호예수 안 걸렸거든요. 그러면 투자기간은 2년을 넘겼다는 소린 거고 꽤 먼저 이 주식을 넘겨받은 것 같아서 투자단가는 공모가보다는 좀 많이 저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용대 전 대표이사와 사회이사 윤길배 씨의 매수단가는 낮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기존 주주들이 어떻게 나올지가 좀 위험 요소이기는 합니다. 기존 주주들의 유통가는 금액을 따로 계산하면 203억 원 규모 정도가 되겠고요. 그리고 혹시나 참고하려고 38커뮤니케이션에서 장외 가격을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28일 현재가는 21,250원, 사상 최저가는 16,750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시죠? 이 가격은 사이트 내에 매물을 집계해서 산출된 것이고 실제 거래된 내역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추정이 만약에 이렇다면 밴드 상단인 12,000원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이라 혹시나 이게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려나 싶기는 했습니다. 근데 트루에는 특히나 굉장히 장외에서의 거래량이 적은 것으로 보여서요. 이거는 그냥 만들어진 가격이나 다름이 없다 싶습니다. 아무튼 유통 물량이 조금 많은 편이지만 금액으로 따져봤을 때 기존 주주들의 유통가능 규모나 전체적인 규모가 문제 삼을 정도로 높진 않고 그냥 애매한 수준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서 공모가 산적 내역 살펴보겠습니다. 유사 기업으로는 영상 보안 카메라를 다루는 포커스 H&S와 아이디스 그리고 국내 최초 AI 개발 플랫폼을 보유한 위세하이텍을 포함시킵니다. AI 분석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는 포인트 때문에 위세하이텍을 포함시킨 것 같은데 그렇다고 트루엔을 AI 기업으로 얘기하기는 무리라고 봐요. 저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AI 기술이 범용성을 가질 때 AI 기업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트루엔은 방법용 IP 카메라에 지금 적용이 되는 기술일 뿐이니까요. 아무튼 그래서 위세하이텍을 포함시킨 부분은 조금 걸렸습니다. 보면 위세하이텍이 혼자 32.33배로 퍼가 높잖아요. 그래서 평균 PER이 높아진 감이 아무래도 있다고 느꼈습니다. 주당 평가가액을 산출할 때는 22년 순이익을 적용해서 계산을 했고요. 주당 평가가액 15,680원에 할인률 36.22%에서 23.47%를 적용합니다. 할인률은 뭐 그냥 그냥 적당한데 워낙에 적용된 퍼가 높아서 괜찮을런지 한번 밸루에이션 비교를 해보시죠. 트루엔의 공모가 하단 기준의 PER은 14.47배, 상단 기준의 PER은 17.37배로 계산이 됩니다. 그렇다면 하단 기준으로도 이미 포커스 H&S보다는 높고요. 아이디스와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아이디스가 대표 경쟁사 중의 하나예요. 사업 내용이 가장 유사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얘기한 이노댑과 핀텔도 사업 분야를 같이 묶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같이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핀텔은 22년 순 손실이라 PER 계산하는 게 불가했고요. 이노댑은 PER를 계산하면 172.33배, 아웃라이어 수준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식값 총액 정도만 참고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트루엔이 이노댑보다 실적이 훨씬 우수하고 건강하기 때문에 이노댑의 시총보다는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욕심 같아서는 그냥 하단 가격에 상장을 해서 상장일에 꽤 많이 올라주는 게 딱 적당하지 않은가 싶은데 어떨지 모르겠네요. 영상 시작할 때 얘기했듯이 증시 상황이 좀 불안정합니다. 그리고 가격 부담이 느껴졌던 마이크로2 나노는 수요 예측 결과가 굉장히 좋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상장 후 주가 추이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급이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이제는 밸류에이션도 조금 따져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고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공모가가 보수적으로 확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얘기했던 부분 한 장으로 정리를 해봤으니까 참고해서 다시 기억 떠올려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실적이나 재무구조 이런 게 굉장히 안정적이기는 한데 뭔가 여러모로 약간은 애매한 느낌이라 저는 공모가가 상단이 아니라면 상장일의 기대치를 좀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수요 예측 경쟁률은 적당히 높으면서 공모가는 상단이 아닌 그런 결과는 어려운 걸까요? 네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 보고 마치겠습니다. 총 62만 5천 주가 배정됐기 때문에 균등 물량은 31만 2천 5백 주가 되겠고요. 온라인 청약 시에 6만 2천 주까지 청약 가능합니다. 한도는 비교적 널널해요. 그리고 최소 청약 수량은 10주입니다. 수요 예측 결과는 5월 3일 수요일에 바로 발표되니까요. 결과 나오면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분들은 휴일 잘 보내시고요. 5월의 첫날 포근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